오늘 새벽 6시 40분 비행기로 도쿄를 가는데 집에서 새벽에 나와서 도착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호요일날 저녁에 막차 지하철을 끄고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앉아있을 곳이 없고 배가 고파서 롯드려야 하는 게 있고 이제 이것저것 해야 돼가지고 6시 20분부터 보딩인데 지금 거의 4시가 됐거든요 조금만 더 늦게 봤어도 큰일날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터미널을 넘어가느냐 아닌데 거기 있겠죠?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이제 이륙하도록 합니다 안전을 위해 5팬트를 메셨는지 정말 아무 계획 없이 와가지고 공항에 내리니까 약간 헛웃음 붙어 나는데 엄청나게 보네요 그곳으로 오랫동안 를 바라보는 중 한국에서의 방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방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안전한 곳이 있을 때 미얀게 엄청 맛있다 아 저 이거밖에 못 먹어보긴 했는데 집에 사가고 싶어요 대박이지? 이제 도미토리 들어오는데 여기가 저희 침대입니다 2층이고 남녀 공용 도미토리에 남녀 공용 샤워실인데 1인 샤워풋은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토리에 도미토리에 공용 샤워실인데 1인 샤워풋은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도미토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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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sí 도미토리에 도미토리에 도미토리 사회 도미토리에 보기에 좋은 공원을 찾아봤는데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시바공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구요 시간도 많이 남았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조금 여유롭게 다닐 계획이었어서 소화도 시킬 겸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갔던 해외가 미국이랑 지금 일본 이렇게 두 갠데 당연하지만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을 오랜만에 갔을 때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도 많이 보니까 되게 낯설지만 익숙한 느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근데 일본도 낯설지만 익숙한 게 동시에 느껴지는데 그 느낌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고 일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비슷한 인종이니까 좀 그런 데에서 오는 비슷함을 느끼는 건가? 뭔가 비슷한데 약간 이질적인 느낌? 우리랑 비슷한데 약간 이질적인 게 느껴지고 미국을 갔을 때는 뭔가 이질적인데 많이 봐서 익숙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창밖에 안이 봤을 때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강도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창밖에 안 해서... 그가 지금 사회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도쿄타워의 야경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더 어두우면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진짜 예쁘죠 저 주황색깔 색감이 약간 사기다 그리고 저기 유리창에 비친 도쿄타워가 진짜 깡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비오면 어떡하지를 걱정하고 여행을 온건데 잘못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요요기입공원 숙소는 그 한곳에 정해놨어? 어 거기 주변에서만 노는거야? 어 그냥 도쿄에만 있으려고 어 어 탁 없이 어떻게 어.. 알았어 어디가 한번 가볼게 그러니까 초밥도 있고 뭐 이거 빵인줄 알고 먼저 까서 씹었는데 휴지였어요 아니 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생겼어 이건 진짜 억울하네 빵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저만 그런가? 진짜 친구가 여기를 추천해줘서 이거 먹으면서 공원에서 선택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지? 엄청 귀엽게 생겼네 음 엄청 맛있다 음 엄청 맛있는데요? 약간 달달하면서 폭신폭신한데 약간 와사비도 들어있는데 주문해서 기다리는데 어머니랑 딸이 여행 오신 분들이 제 앞에 계셨는데 한국 분이시더라구요 좀 뒤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먼저 한국인이세요 라고 말 걸어주셔가지고 목담을 주고받고 왔습니다 한국인들 보면 옷을 진짜 잘 입고 센스가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못 입는다는게 아니라 제 스타일에 맞아서 그렇게 보이는걸 수도 있는데 바다 어떻게 이렇게 잘 꾸밀까 여행와서까지 어떻게 이렇게 잘 꾸밀까 전 그냥 진짜 편하게 입는데 이제 어디 갈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어디 갈지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시부야구라는 곳에 있거든요 지금 시부야구라는 곳에 있거든요 시부야구라는 곳에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난 못하게 부ross한 김치가 환승한 상황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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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끊고 물에 물을 끊는다 물에 물에 물을 끊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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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고 추천받았던 식당이 있는데 눈을 닫았대요. 하필 또 화요일이 휴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제발 초점이 안 나갔으면 좋겠고 초점이 나가더라도 이쁘게 나갔으면 좋겠고 필름 카메라만의 매력이 있네요. 강만 잘 잡을 수 있으면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만 잘 잡을 수 있으면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비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뭘 손에 쥐고 뭘 주머니에 넣고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네. 하필 힘들어. 하필 힘들어. 하필 힘들어. 전차 주 5위. 이걸 읽을 수 있다는 게 약간 신기한 것 같아요. 발음은 다르겠죠? 하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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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결합해서 하필 힘들 cómo 하필 힘들어. 하필 힘들어. 하필 힘들어 icking 디컷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쉽죠 쉽죠 가짜라시 영상이 찍는다 가짜만 넣어 가짜만 넣어 오오 이 마이크 마이크가 스마화로 가게 될지 스마화로 가게 될지 스마화로 가게 될지 모르겠네 아, 일본 가짜만 아, 일본 가짜만 아, 일본 가짜만 Where is Korea? Where is Korea? Where is Korea? Where? 아, Korea Where is Seoul? 아, 서울 Seoul? 영동 You are very kind and kind. Yeah, yeah. Maybe my partner. Yeah, yeah. What could you do? I'm like, oh... I'm so excited. I had fun. I'm really excited. I think I've done that. I'm so excited. The fun. I'm so exci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